북극곰 채팅창에 청취율 1위하면 뭐하냐 애휴 북극곰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600kg의 거구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16,000kcal는 먹어줘야 합니다 배를 채워줄 먹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북극곰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북극곰답게 살 수 있을까요 북극곰은 오늘도 먹이를 구합니다 뭐지 차단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북극곰은 그래도 혼자 안 먹으니까 좋죠? 라고 하셨는데 구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부끄러운데 내셔널 베텐그라피 후원문이 샵 1077 지금 전화주세요